또는 챕터 4. generate live view and template 제네레이터나 제네레이터로 만들어진 파일들 파일들 내용을 좀 보자는거에요 그 중에서도 올해 지난 에피소드에서 본거는 back-end part 그러니까 카탈로그와 product를 주로 봤었죠 카탈로그에 있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live view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에 있는 5개 파일 form.index.index.show.show.show.html 이렇게 5개 파일인데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좀 보자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는 ui 백엔드였었고 백엔드는 카탈로그즈 로그즈 하고 그리고 product 이 두가지였죠 그리고 얘가 바운드리 역할을 한다고 공부했었고 그리고 얘는 코아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얘는 파이프렌드라고 우리 이름을 불렀었죠 그리고 얘는 위리 랜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백엔드가 아니라 프론트엔드가 이번 에피소드의 수소에요 프론트엔드인데 프론트엔드는 ui를 담당하는 ui 파티이고 지금 크게 5가지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index.ex.index.ex.index.ex. index.ex.index.ex.ex. 그다음에 폼콘ık 폼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 ScrewPEn통 그리고 두 개의 HBO eex pi 여기에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뭔지 그걸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폼 컴포넌트 ex가 있었고 그리고 두 개의 html ex 파일 여기에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걸 이제 정리 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상당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개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피믹서를 다뤘던 분들도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파악하는데 거의 뭐 시간이 3,4일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챕터 하나 읽는데 물론 짬짬이 다른 일도 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통 제가 읽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워낙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할텐데 제가 아직까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또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혹시 공부하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저한테 먼저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엘릭스 포럼 엘릭스 포럼 들어와서 사실 제가 10분 전에 질문 하나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10분 전에 질문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질문하면은 그날 중으로 다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피닉스나 엘릭스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 답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신속히 답변이 나오고 정확한 답변이 나와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덱스 파일 얘가 호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거는 라우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라우트에서 주소창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인덱스 모듈에 라이브 액션 인덱스 그죠? 이렇게 주소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인덱스에서 라이브 액션 인덱스 뉴 에디트 세 가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여기서 마운트 호출되는 거에요 호출되고 지금 이게 인덱스 ex 파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핸들 파람 다음에 어플라이 액션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핸들 인포도 있고 핸들 이벤트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플라이 액션 파트에서 뭐가 실행될지 어플라이 액션 보면은 이제 에디트가 있고 그 다음에 뉴가 있고 인덱스가 있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라우트에 있는 예에 다 되는 거에요 인덱스 뉴 에디트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쇼어도 보면 쇼가 있고 에디트가 있어요 그래서 쇼 파일도 열어볼까요? 쇼 파일 열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어플라이 액션 어... 액션에 여기 있네요 쇼와 에디트 이 두 가지 라이브 액션이 되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마운트가 있고 핸들 파일도 있고 얘는 이벤트는 따로 없어요 이벤트가 따로 처리하는 게 없으니까 핸들 이벤트나 핸들 인포는 없습니다 구성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쇼일 경우 타이틀만 바꿔주는 거에요 그리고 어... 이게 다입니다 인덱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렇게 순수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마운트 원래 바람하고는 셰션은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려고 여기 보려고 아이오 인스펙터에서 보려고 요렇게 둘 다 지워놨어요 그죠? 그래서 안 보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릴로드 하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타났잖아요 리스팅 프로닉트 이게 인덱스 인덱스 파일의 인덱스 라이브 액션입니다 그죠? 인덱스 파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제가 아이오 인스펙터 네 가지 넣어둡던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밑에 표시가 되죠 표시된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마운트에서 어... 커런트 체인지다 커런트 유저 트루 세션 아이디 트루 돼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피닉스 마운트 아... 방금 방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올렸던 내용인데 엘릭스 포럼에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방금 이해가 살짝 된 것 같아요 0.001초의 찰나의 순간에 아... 갑자기 팍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체인지된 게 커런트 유저 하고 세션 아이디가 체인지가 된 걸로 표시되고 있죠 그죠?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니까 자... 이미 체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체인지가 됐으면은 체인지가 됐으면 소켓에서 이미 이게 소켓 어차인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인지된 부분 그랬는데 릴로드를 하면은 페이지 릴로드를 합니다 릴로드를 하면은 다시 다시 재차 여기에 보시면 마운트에 여전히 또다시 체인지대로 여기 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인덱스 마운트 이 펑션이죠 이 펑션을 호출을 이미 했는데 했을 때 변화된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안 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장이 됐으면 릴로드 했을 때는 변화된 것으로 이게 나타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변화가 됐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엘릭스 포럼에 한 15분 전에 질문을 이렇게 올린 거에요 왜 계속 이게 변화된 걸로 나타나느냐 그죠? 그런데 왜 그런지 방금 이해가 된 거 제가 이해가 된 거 같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된 거 같은데 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마운트가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핸들파람 호출하고 다음에 얘기 맞춰서 어플레이 액션 어플레이 액션에 에디트면 에디트 얘를 호출하고 뉴면 얘를 호출하고 얘를 호출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랜드 펑션이 따로 없잖아요 랜드 펑션이 없으니까 인덱스 html hdx 얘를 불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이제 뭘 하느냐 하니까 얘는 이제 어 조금 전에 우리가 인덱스에서 소켓 어차인에 넣은 값이 있잖아요 소켓 어차인 그죠? 소켓 어차인 소켓에 어차인 값이 스트림 방식으로 넣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보는 거죠 예전 이전 피닉스에 없던 겁니다 이전에는 어차인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스트림을 쓰고 있어요 스트림을 쓰는 이유는 서브와 클라인더 사이에 어떤 데이터 트랜스퍼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트림은 정확하게 스펙이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도 5월이나 늦어도 6월까지는 이 스펙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상당히 새로운 거예요 지금 스트림이 어 아직까지 뭘 필터와 솔트를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필터 솔트 그래서 요게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지원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abc마켓 abc마켓에서도 이제 어디있나요 abc마켓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abc마켓 있잖아요 요 프로덕트에 필터링 솔팅 그러니까 마켓에 들어갔을 때 abc마켓에 상품이 여러 수천만개 혹은 수억개가 여기에 전세계 80억 인구가 동시에 이용한다면 그러면은 상품의 종류만 수천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수천만개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상품 몇가지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근데 그 짜장면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짜장면을 다 금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반경 1kg 뭐 5kg 이내로 줄이고 그런 다음에 그 5kg 내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짜장면들 중에서 사용자 평이 나의 취향과 나의 경제력에 적합한 짜장면을 얘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필터와 솔트가 돼야 되는데 요게 아직까지 스트림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못 넣고 있어요 요기는 제가 2월달에 넣었던 기능인데 3월달인가요 3월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넣었던 기능인데 그때는 어젠인 이 환경에서는 간단하게 구현했었는데 지금 스트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이 코드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지난 에피소드 작년 아니고 지난달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들 보신던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그런 분들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쨌거나 자 마운트 있고 핸들 파람하고 어플라이 액션 한 다음에 소켓을 구성을 하죠 소켓을 구성하면 소켓의 구성 소켓 어제인의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근데 이 hx 파일의 형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자는 건데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 드릴게요 제가 요약한 내용을 참고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한 두세 번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보시면 이렇게 헤든이 점이 하나 딱치게 있잖아요 점이 찍혀있으면 점이 찍혀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라이브 컴포넌트이거나 아니면 펑싱 컴포넌트이거나 이걸 언제 공부할 거냐 하니까 바로 컴포넌트 다음이 펑싱 컴포넌트와 라이브 컴포넌트예요 이거 놓고 오늘까지 이것도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567 영상 놓고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컴포넌트 두 가지를 호출하는데 두 가지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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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류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특이한데 이러면 이제 헤드라고 하는 헤드라고 하는 어떤 펑싱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아규먼트로 얘를 전달하는 겁니다 펑싱 컴포넌트는 펑싱이에요 라이브 컴포넌트도 라이브 컴포넌트 얘는 펑싱이라기보다는 얘는 좀 모듈에 가깝고 모듈이고 펑싱 컴포넌트는 얘는 펑싱입니다 말 그대로 펑싱 펑싱 컴포넌트 라이브 컴포넌트 펑싱 컴포넌트는 어디에 증여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코아 컴포넌트라는 데 들어있어요 코아 코아 컴포넌트 파일 열어보시면 코아 여기 있잖아요 펜토웹 컴포넌트의 코아 컴포넌트 얘입니다 그죠 여기에 여기에 패드란 펑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갔죠 f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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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보시면 head 있고 asign 펑싱이 있잖아요 그죠 이 펑션의 이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 펑션을 호출할 때 asign 값이 있잖아요 asign 값을 전달을 해요 어디서 전달하느냐 아니까 asign 값 head 뒤에 뭔가 값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있는 값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전달되는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뭔가 값이 있으면 이 값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function 컴포넌트에 여기 asign으로 전달되는 전달되고 그죠 전달되고 다음에 h펑션 이것도 펑션이에요 매크로인데 얘를 호출해서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 이게 실행될 때 이걸 실행할 때 여기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action 값도 넣고 inner block 값도 집어넣고 이 값도 집어넣어야 돼요 골뱅이가 붙어있으면 얘는 variable로 보시면 됩니다 골뱅이는 variable 골뱅이 is a variable 이에요 variable인데 이 variable이 is a variable인데 얘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얘가 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 index.tml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여기 있는 얘를 원재료로 해서 여기 있는 것 그러니까 head 라고 하는 function 이름 뒤편에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 뭔가가 있는 이것이 얘의 argument assign으로 전달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block 있죠 이 head 라고 하는 얘와 이 부분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헤드라 그러지 않나요 헤드와 엔드인데 이거 이름이 헤드니까 헷갈려 버렸네 자 그리고 그 사이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구성할 때 얘를 구성할 때 여기 들어가야 될 데이터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니까 index.tml x 가져옵니다 이만큼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 actions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actions 얘도 또 마찬가지 또 얘들도 variable 이에요 얘도 variable인데 마찬가지 여기서 actions 를 찾아보시면 action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되게 골뱅이에 붙어 있어요 사용되는 방식이 이렇게 골뱅이에 붙어 있죠 액션 골뱅이 그죠 그러니까 이 actions 얘도 variable 액션 그래서 이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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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봤던 골뱅이의 actions 에 들어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시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참 고민을 했는데 교재 내용을 두 번 세 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액션 심플폼 아니죠 조금 전에 보시던 헤들 있나도 헤드 헤들 헤들 저에 있죠 헤들 헤в델 저에 보시면요 actions 여기 soybean française 액션 이든 라이브 컴포넌트 이든 두 중에 하나 겠죠 그래서 링크 를 링크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링크라는 펑션은 따로 없어요 그죠 링크라는 펑션은 따로 없다는 말은 요 코어 컴포넌트에 있는 펑션들 말고 말고 별도의 또 펑션들이 있다는 거죠 디펄트 그러니까 코어 컴포넌트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저 잖아요 제가 만든 제가 만든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에 맞는 것들만 펑션들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고 디폴트 펑션들이 있다는 거죠 디폴트 펑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링크 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가 되시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코어 컴포넌트 여기에 있는 것이 라이브 그 hex 파일에 있는 모든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성했던 이 인덱스 html htx 와 show html htx 이 이 두 개의 필요한 펑션들만 코어 컴포넌트에서 보여주고 디폴트 펑션들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내장된 내장된 함수들 내장된 함수들 피닉스가 내장하고 있는 그걸 뭐라 갑자기 용어가 시험 나지 않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그것들은 별도의 파일에 별도의 보관되어 있다는 것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되요 자 그게 구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테이블이에요 테이블도 마찬가지 다 테이블입니다 그럼 테이블이라는 펑션이 있느냐 보는거죠 테이블 테이블 펑션 8가지가 있는데 테이블이라는 펑션 쭉 봤을때 아무리 봐도 여기 있네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이건 테이블 지금 내가 만든 테이블 여기에 만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 적합한 테이블 펑션이 여기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번에 인덱스 html에 여기 뒷편 테이블이라고 말해 뒷편에 id row row 클릭 이만큼 있죠 이만큼 id row row 클릭 요 세 가지가 어디 들어가냐 하니까 코어 컴포넌트에 요 assign에 들어가는거죠 그죠 그래서 assigns 해서 여기 요렇게 rows 니 row id 니 해서 assigns 에 있는 row assigns 에 있는 row id 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row 가 있고 row 클릭 row id id 를 왜 row id 라고 적었었죠 잠깐만 다시 봅시다 assigns 에 row 는 있죠 rows 가 있으니까 rows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assigns 에서 아 그렇죠 요거는 불러온거 아닙니다 assigns 에서 불러온거 아니에요 assigns function을 호출한 겁니다 그죠 assigns에 row id 를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집어넣어서 요렇게 해서 id 를 return을 하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end 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assigns 에서 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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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요만큼 요만큼 의자인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서는 row id 를 쓸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죠 이 rows 는 assigns 가정구고 어떤 구석인지 얘기 되시죠 rows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서 row id 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row id 를 쓸 수 있거나 되는거죠 왜냐 하니까 의자인에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h 시기를 해서 얘를 구동시켜요 얘를 구동시키는데 여기 있는 값들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add column 값을 어디서 가져오거나 여기서도 값을 가져와야 되고 또 얘도 가져오고 또 또 로 아이템도 가져오고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져오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두 군데서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 assign 우리가 테이블에 assign 값으로 줬던 여기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우리가 값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 이만큼이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지고 이 컴포넌트에서 이걸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구성을 해 구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브로우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서브 사이드 렌더링 입니다 서브에서 렌더링을 다 하는 거예요 유저에게 보여줄 ui 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보여준 게 이 파트예요 아 아 얘기가 되게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기본적인 구성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거 되시죠 이거는 이 파트는 챕터4는 아무래도 두 번에 나눠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기는 제 4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좀 이따가 이어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권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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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